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5천원에 20%요. 23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2%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22만 4천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5만원까지도 받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차에 대한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대행하는 그런 업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23만 5천원인데 살짝 빠졌습니다. 종목을 매수하게 된 동기 시청자님, 계신가요? 네, 뭐 다른 건 없고 현대모비스는 니들만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했는데 많이 내려가 보네요. 그래서 선조가하고 업무가하고 알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의 방향성이 없이 행보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 거의 하단선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약간 밀려주는 부분인데 거의 바닷건이다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지만 글로벌 어떤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인도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현대차에 대한 밸류이션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식이 제조업 중심의 회기 전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는 전기차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자면 규제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하단선은 조금 더 열려있지만 여기가 바닥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추세선 상단인 약 25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당장은 아니지만 올라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삼각순업량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25만 원까지는 약간 추세매매 간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